중국 인민인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중화권의 거래소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우비는 올해 안에 중국인의 대상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우비 글로벌은 24일부터 중국 본토의 신규 고객 접수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기존 중국의 고객과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역시 중국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낸스는 중국의 IP를 차단하고 중국의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전했습니다.